저 다 보이나요? 잠시만요. 여기 트래픽에는 지금 안보이고. 다시 물어보죠. 네. 재호님 바로 저 앞에 있구요. 지금 그라운드 스피드 456, 410, 466. 재호님 금방 따라잡겠는데? 바람은 크로스도 힘드네요. 네. 약간 앞에 보이네요. 이제 셰프 보입니다. 디시 센터는 어디지? 워싱턴 디시 센터군요. 액플 말씀하시는거에요? 에디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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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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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가고 있길래 시간 지나야 마주치겠지 했는데 바로 그냥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